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저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썸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썸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죠 사천말씀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봉덕에 드린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의 말씀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홀에서 예배인도를 처음이지 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홀에서나 갈릴리홀에서나 어떻게 빈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거의 꽉 찬 것 같아요 제 소망으로는 빨리 더 부흥해서 본당에서 수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속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가 바뀌면서요 우리 대교구마다 대신방을 쭉 하고 있는데 저도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개인과 가정 또 지역 영적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역을 살피고 또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하는 가운데요 이제 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웅장한 소리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기도하는 사이에 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신방 대원과 신방을 받는 부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전사님이 기도하시다 깜짝 놀라가지고요 기도를 멈췄어요 저도 기도를 멈추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뜨고 이렇게 살피는데 주인들이 집사님이 아 이거요 AI 스피커예요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그러면서 스피커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사히 기도 드리고 무사히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도 신기해가지고 저는 AI 스피커 처음 봤거든요 오늘 일기예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뭐 최고기온이 몇 도 최저가 몇 도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어떤 집안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에 자기 아들 이름 이렇게 떡대니까 18살에 죽었어 이렇게 나오더래요 아마 그 이름이 유명한 사람 이름이었는지 그게 입력이 돼 있어서 그런지 18살에 죽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AI 스피커가 전사님 기도를 못 알아들었는지 아느냐 그랬습니다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영접이 안 되어져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들 주위에는요 이 AI 스피커처럼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또 아무리 보금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절대 못 알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역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요바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뜻이 뭡니까? 사천말씀 운동, 2, 3, 7 나라 보금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운동을 펴서 절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보금을 깨우치는 생명 살리는 그런 영적인 운동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 운동이라는 이 말을 다른 교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또 교회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운동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면서요 나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말씀 위에 있는 여러분들 또 말씀 운동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행복해야 됩니까? 여쭤볼까요? 다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한데 최고의 행복지수가 100이면 최고의 행복지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단위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서요 행복이란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행복은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다 행복과 감사는 내가 찾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보금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원약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되 특별히 말씀 운동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네 가지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보금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되는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보금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금 안에서 보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하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때문에 날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주일날 주시는 강단 메시지 또 현장에서 받는 메시지 기도 수천 메시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게 다가오는 말씀 내가 잡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도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통해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사명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말씀 운동하고 이삼질나라 보금화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명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금과 말씀, 기도, 사명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금과 말씀, 기도, 사명 이것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때문에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요 바로 이 네 가지로 말씀 운동을 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사건보다도요 더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도 없었고요 보금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네 가지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율법주의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어졌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구제 대상자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네 가지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 운동을 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같은 말씀 운동에 비밀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2, 3, 7 나라 보금만은 저절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정 2장 41절 4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요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말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그랬습니다 말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루 동안에 3천 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말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모두 말씀을 잡고 행복한 포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4천 말씀 운동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야죠 내가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또 현장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 장소가 다락방이든 미션홈이든 전문교회든 지교회든 상관없습니다 꼭 한 사람이 한 군데 이상의 말씀 운동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의 역사 이제 본문 가운데서 다시금 시작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다섯 가지 기초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운동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교대회 때요 제가 섬기고 있는 대교구에서 아프리카 가나와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서 온 목사님들을 특별히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보금운동 하겠다 그런 결단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아프리카가 신비운동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가나와 시에라리온 다녀온 선교 보고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통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상관없고요 보금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도 목사하는 거예요 신학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고 신비운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성경과 완전 관계없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정말 결단하고 말씀운동 해야 되겠다 보금운동 해야 되겠다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실 때에 최저기온이 한 영하 10도 이렇게 됐거든요 한 주 전에 오셨는데 영국에 가신 우리 모리스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한 번 이 아프리카에서 오셨던 분들이 성교대에 참석하고 식겁하고 돌아갔다고 왜 식겁했냐 그랬더니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애를 먹었다니까 목사님 파카를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한두 명도 아니고 파카를 어디 빌렸다가 반납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 우리 지역 식구들하고 의논했더니만 파카 롱패딩 열 번 하고 또 이렇게 트리닝 준비해 주시고 해가지고요 도착한 즉시 숙소에 도착하는 즉시 가서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입어보고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입고 또 자기가 입은 옷을 보여줘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여름옷을 네 벌 이렇게 껴입었더라고요 아무리 여름옷 네 벌 껴입어도 여름옷이잖아요 따뜻하게 입고 이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는 작년 9월 달에 이 가나와 시에라리온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녀왔는데 2017년도에 선교대회 때 다녀갔던 리치몬드 목사님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간의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부부간에 다녀왔다가 선교대회 참석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대회만 참석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로 돌아갔어요 신기하죠? 가서 보니까 하루 이제 첫 번째 메시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팀석을 하는 가운데 교회 다녀오고 난 다음에 선교대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대요 뭘 하냐 물어봤더니 하면 333운동 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333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33운동이 뭐냐 한 사람이 300명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30명 경접하고 3명 교회화하자 그런 333운동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마 혹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 성도수가 100명이었거든요 100명이 한 사람이 3명씩 이렇게 인도해오면 몇 명이 되죠? 네? 계산이 잘 안 되시는구나 어떤 분은 300명 400명 그러는데요 그 인도자 100명이 있잖아요 포함한 400명 금방 부흥하겠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333운동을 했는데 가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잘 되냐 물어봤더니만 안 된대요 시작할 때 100명 작년에 가서 봤을 때도 100명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메시지 한 시간보다 더 길게 목사님 붙들어놓고 팀사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333운동한 것은 그냥 무작정 한 사람이 3명 이상 데려오자 그렇게 해서 333운동을 한 게 아니다 다락방에 다섯 가지 기초가 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다섯 가지 기초 위에 333운동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이다 자세하게 다섯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그 운동을 내가 하겠다 그 운동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으려면 이번 선교대회 때 올해 또 나오시도록 이야기를 했더니만 오겠대요 그래서 부부간이 또 오셨어요 또 그 알고 있던 친구분 한 분 더 오고 또 임마누엘 목사님이라고 가나에서 4명이 이렇게 오시고 또 시에라리온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또 선교대회만 보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분들은 많이 선교대회 지금까지 참석했던 분들하고는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또 예배만 드리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분들을 따로 이틀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다락방 다섯 가지 기초와 또 복음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꼭 돌아가면 삼삼삼 운동하지 말고 다락방 해라 다락방 해라 목사님들이 전부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먼저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락방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중직자들, 성도들과 다락방 하도록 해라 다음에 또 언제 가는 기회가 있으면 다락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또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정무실 성교사님이 단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5월달에 또 가나와 시에라리온 같이 가야 된다고 저를 또 물고 늘어져요 같이 가서 이분들을 세워야 되지 않냐 작년에 제가 또 다녀왔기 때문에 올해 또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했으니까 목사님께 가나와 시에라리온은 우리 연교회에서 책임졌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가나 시에라리온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되어지게 되면 한 나라를 살리고 또 각 교회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결단한 것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다섯 가지 기초가 뭡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초대교회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보금운동, 말씀운동을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인전 성경을 보면요 이 운동이, 이 말씀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인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보면 하나님이 요엘 선자를 통해서 성령을 물붙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원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운동을 한 결과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처럼 신비운동,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강단 메시지대로 움직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바로 강단입니다 강단이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뭘 가지고 말씀운동을 하면 되겠어요? 강단 메시지 주일날 주시는 이 강단 메시지를 잡고 말씀운동을 펴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중직자들이 이 말씀운동을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대반 집사림이나 빌립 주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뜨겁게 말씀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역마다 또 곳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운동을 펴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제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여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글소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였지만은요 바른 말씀 운동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팀사역이었어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 운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확립이 되어진 이 아볼로가요 바른 보금을 전하는 그런 말씀 운동을 펼치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아볼로에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금 운동을 펼쳐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살고 있는 지역지역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운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보금 메시지, 오직 강단 메시지만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오신 목사님 중에 인만웨일 목사님이 계신다 그랬는데요 이 인만웨일 목사님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 읽은 책이 뭔가면 우리 한국 성교사님이 쓴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은혜를 받고 이 다음에 해외에 나갈 기회가 되어지면 꼭 한국을 한번 다녀와 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게 처음 해외여행이었고 그 꿈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비자 신청을 할 때 서류를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비자 신청하라고 똑같는데 서류를 검토하던 직원이 보고서는 여권이 만료되어졌다 여권 만료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할 수 없다 그래요 당황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여권이 오랜 전에 만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만웨일 목사님이 연관되어진 우리 정문식 성교사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정문식 성교사님이 이번에는 뜻이 아니니까 이번에 뜻이 아니니까 다음에 신청해서 내년에 오도록 그렇게 하자 지금 여권 만들어야죠 또 서류 내서 비자 신청해야죠 도저히 올 수 없으니까 내년에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인만웨일 목사님은 울며 불며 성교사님이 그래요 울며 불며 이번에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옹소 없이 성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주제 가나 영사 알베르토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시면서 영사예요 가나 영사인데 우크라이나 주제하고 있는 가나 영사인데요 이 알베르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가나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하루 만에 여권이 만들어지고 비자가 나왔대요 기적 아니에요? 간절한 뜻이 있으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나 오렴이 있더라도요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서밋이잖아요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희망엘 목사님이 별도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포럼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정문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나에서 들었던 말이나 데이빗 오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나 참고로 데이빗은 바로 접니다 영문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다윗입니다 저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나 또 이번에 선교대회에 와서 유강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나 다 똑같은 걸 알았다 그래요 참 신기하다 발은 영적인 귀가 열렸구나 이분은 AI 스피커는 스피커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거죠 정문식 선교사님이 전한 말이 다르고 내가 전한 말이 다르고 또 유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다르다고 한다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선교사님이 먼저 가서 전한 말이나 또 제가 가서 훈련할 때 드린 말씀이나 오래 와서 또 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들은 모든 말씀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만 말하면 되는 것이죠 강단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사역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이나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단임 목사님이 전해 주신 말씀 그 모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의 구원은요 여자의 후손만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것을 내 족장들이 믿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이 사실을 믿고 이 족장들이 뭘 가지고 말씀 운동을 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말씀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의 내용입니까? 희생제사 절대 우상제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게 뭡니까?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의 그 재물은 바로 예술서입니다 예술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신 거예요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인마누엘 바벌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저주 중에 저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선지자들은 말씀 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된 복음이 뭡니까? 오직 글소입니다 언약을 놓친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속국으로 오렴을 겪고 있었지만은 주는 글소라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치면 현장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에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와울처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숨겨진 말씀 운동의 제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숨겨진 제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생업 현장마다 사업장마다 제자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산업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요 각 나라로 흩어져서는 각 나라에서 말씀 운동을 펼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광역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깨우쳐주고요 또 이 내시가 세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각 지역마다 말씀 운동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핍박자 바울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남의 색도상에서 거꾸러지고 부활하신 예수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정말 생을 걸고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곳마다 이 사도바울은 다섯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다메세계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잘 훈련되어진 그런 제자였어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꺾어서 훈련시키도록 이렇게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병으로 쓰러진 지 8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8년이 됐으면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으면 사역은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사역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애니아에게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8년 된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를 살리셔가지고 말씀 운동하게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침상에서 일어난 이 애니아가요 보금운동을 한 결과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나에게 있어요 질병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살려야 될 생명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4경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옆바의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어요 말씀 운동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비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에게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어요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절대 말씀 운동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 때문에 죽었던 이 다비다를 살리셔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옆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옆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일어난 것도 기적이고요 또 이 다비다가 다시금 말씀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절망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께서 바라보시면서요 이 시대의 숨은 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숨은 제자로서 쓰임받는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운동 사육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2, 3, 7 나라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속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강단 메시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 운동 나 자신에게 일으켜야 돼요 내가 말씀 운동 일으켜야 되는데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가장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말씀 운동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많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잡은 원단 메시지가 오직 여화의 뜻만이 완전히 설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 속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혜가 오직 여화의 뜻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셨네 트 Kanal 1, 2, 3